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의 서생결담, 국가산담 지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주의 SMR, 안동의 바이오 생명, 우진의 원자력소소, 그 자세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를 막는 대책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 방향은 신속하게 하겠다.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업종이 몇 퍼센트 이상인지 잘 평가하고 TF팀을 구성하셨지 않습니까? 경주, 천남배하는 국가산업단이 빠지면 안 됩니다. 관심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백신의 중심 거점 단지로 1, 2, 3이 빠져요. 연구 개발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동시가 파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진짜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안동에 오면 지원이 엄청 많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을 못 구해요. 제가 청년으로 와보겠지만 청년분들 참 안 계시더라고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원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통 크게 밥그릇으로는 물 1리터를 받아낼 수 없듯이 국가산단을 온전히 잘 받아내는 경주의 큰 그릇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